자 지금부터 인터넷의 동작방법이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겠는데요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버, 클라이언트, 그리고 IP, 그리고 포트 네 가지 개념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개념에 대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아까 보셨던 우리 전 수업에서 봤던 그 코드가 꽤 많이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할 여러 가지 수업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덜 혼란스럽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훨씬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두 대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컴퓨터들은 각자 독립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인터넷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컴퓨터들은 서로 중요한 연관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돼서 여러 가지 협력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의 등장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시스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큰 틀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고 두 번째는 서버입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한국말로는 고객 또 다른 말로는 갑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버는 그 고객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를 제공하는 쪽이 서버잖아요 다른 말로는 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반드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요청하고 그것을 응답하는 요청하고 제공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을 관계죠 자 그런데 누가 서버고 누가 클라이언트인지는 그 컴퓨터의 어떤 기능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맥락에서는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 웹브라우저에다가 주소를 치겠죠 예를 들면 a.com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a.com에 해당되는 서버에 접속해서 어떠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요청하는 쪽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a.com에 해당되는 서버는 요청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거죠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제공한다 응답한다 라는 쪽의 측면에서 요건 이제 서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어디 설치되어 있느냐 라는 것에 의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굉장히 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요게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웹브라우저에다가 우리가 a.com이라고 하고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은 컴퓨터들이 알아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a.com이라고 하는 주소의 컴퓨터를 컴퓨터는 직접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도메인 네임이라고 해서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이름일 뿐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친구한테 전화할 때 전화번호를 다 기억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부에다가 예를 들면 egoing은 0104588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egoing을 검색해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전화는 바로 그 전화번호로 걸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실제로 도메인은 그냥 그 컴퓨터에 접속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한 이름이고 실제로 접속할 때는 이렇게 저 컴퓨터에 해당되는 저 도메인과 일치하는 ip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컴퓨터는 ip를 통해서 접속한다 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한 그러한 이름이고 그 이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를 ip 주소 ip address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게 이제 인터넷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동작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서버라고 하는 저 녀석에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업을 하는 거니까 우린 이제 서버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저 컴퓨터를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이 컴퓨터에 사용자가 a.com이라고 하는 주소로 접속을 하는 거 아까 보셨죠? 그렇게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버 컴퓨터에 음 여러 가지의 서버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채팅 서버 또는 게임 서버 또는 웹 서버 요렇게 다양한 종류의 서버가 a.com이라는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자가 a.com이라고 하는 저 주소를 치고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의 서버 컴퓨터는 어떤 서버 애플리케이션 을 연결해 줘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응답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 바로 이 미스테리한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컴퓨터 안에 서버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개의 서버 애플리케이션 중에 누가 응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가 또 어떻게 연결해 주는가 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자 컴퓨터에는 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0번부터 65,535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문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트라고 부릅니다 포트 포트는 이제 항구라는 뜻이죠 항구도 이제 배들이 정박하려면 이제 여러 대의 배들이 일종의 뭐 1번 1번 그 항구에 정박하고 2번 항구에 정박하고 뭐 이런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거기서 가져온 게 아닐까 싶어요 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웹서버를 실행시킬 때 이 6만 개에 달하는 이 포트 중에서 80번 포트에다가 웹서버를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웹서버를 실행을 시켜놓고 80번에 해당되는 문에다가 웹서버를 연결시켜 놓고 웹서버가 80번 포트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한 용어로는 80번 포트를 리스닝하게 하는 거예요 80번 포트에 그래서 80번 포트를 웹서버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리스닝 리스 그리고 사용자가 이 서버에 접속할 때 예를 들어서 http a.com 0080이라고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 주소는 이 웹브라우저는 어떻게 동작하게 되냐면 일단 a.com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오겠죠 그리고 a.com에 해당되는 컴퓨터한테 80번 포트와 연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80번 포트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온 접속은 80번 포트에서 리스닝하고 있는 어 듣고 있는 웹서버를 호출해서 바로 이 웹서버가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웹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저렇게 a.com 그리고 80이라고 이렇게 적는 것은 되게 귀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웹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성공한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80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http slash slash a.com 까지만 치고 엔터를 치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http 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했다라는 것을 http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80번 포트에 해당되는 웹서버와 연결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인 오픈 튜토리어에서 접속하실 때 이 뒤에다가 80이라고 적고 접속을 해보시면 어 접속이 안되죠 왜 안되냐면 요거 때문에 요거 자 요거 때문에 접속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뒤에다가 여러분이 요렇게 하고서 저 S가 있으면 안됩니다 여기다가 1337 뭐 이렇게 아무 글자나 적은 다음에 접속을 해보시면 접속이 안 돼요 하지만 80번을 붙이면 접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http를 통해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80번 포트를 쓰자 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 80번 포트가 아니라 1337이라고 저렇게 주소에 포트번호를 적고 들어오는 요청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웹서버를 어디에 연결해야겠어요 바로 1337번 포트에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속이 들어왔을 때 1337번에 해당되는 포트로 컴퓨터가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어 1337번에서 듣고 있는 리스닝하고 있는 웹서버가 그 응답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것이 포트라는 개념입니다